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바로 이 피곤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맞는 그 백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좀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은 계속되는 이 거리 두기 점차점차 이제 강화되는 그러한 이 거리 두기의 상황들을 인하여서 더욱더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그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올해 1월 달에 목사님이 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상황은 코로나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올리신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8월부터 매주 회의 때마다 지난주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을 매주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이 카톡의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나간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매일 월요일에 회의를 할 때마다 이 교회에 간 사람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자신이 교회에 갔다 왔으니까 그것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체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속상하고 또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때마다 이제 회식하고 다들 주말에 다녀온 여행들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만 유독 더 체크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1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인정받던 그러한 집사님이었는데 작년부터 낯선 그러한 경험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교회 참석 여부를 체크한 후에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나가서 우리 밥을 먹자라고 했는데 집사님께서는 자기는 그냥 도시락을 싸갖고 왔으니까 자기는 그냥 차에서 밥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직장 대표와 상사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고 혹시나 혹시나 해서 이 코로나가 걸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가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듣게 되었고 이 기사 가운데서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 집사님은 그날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이러한 피곤함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아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억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아오면서 그들의 모습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고 또한 모든 것들의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이 사라져버려 있고 지쳐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우리도 지쳐있는 또한 힘이 빠져있고 또한 성황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도 함께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시금 그 우리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포로의 생활은 곧 끝날 것이고 이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다시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이제 7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다렸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니까 그들 마음가운데 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차 점차 지나가면서 그 소망은 잃어버리게 되고 기대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견디며 이겨나가려고 했지만 그 꿈이 점차 점차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27절에 보면 야곱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상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억압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권리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소망이 점차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들 이 사정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야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원망, 이러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잠깐 한 달이라는 그러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70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는데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니까 그 항아리의 밑에 독이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물이 채워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아 그러면 항아리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밑이 깨졌구나 그러면 그 밑 독을 잘 메우고 채워서 이렇게 물을 부어야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인데 그냥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이 시간들을 왜 보내고 있는지 자신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시간 동안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2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은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들을 들으시고 아 그래 너네가 정말 70년이란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냈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너는 왜 불평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우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도 너희들이 잡혀왔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회복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들이 그냥 어쩌다 버려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내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의 삶을 가장 합당하게 지켜주고 너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해봤자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를 써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가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7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된다 너희들이 이럴 수 있지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금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점차점차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하기보다는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왜 너는 그렇게 원망하고만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형편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형편에 우리가 침몰해 있으면 내 형편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형편을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무 곳에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갇혀진 그 시선을 들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한 내게 찾아와서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말씀해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디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청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가장 왕성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이지 않습니까 다들 청년의 때가 있으셨죠 왕년의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 때는 너 때는 말이야 돌도 씹어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청년의 때 그렇게 왕성했던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왕성한 청년의 때라 할지라도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아무리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와를 악망한다면 그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열망하며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고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망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다린다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악망한다라는 말씀은 여와를 기다린다 여와를 신뢰한다 끝까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수리쳐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힘겨운 삶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나 어떠한 백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평과 현실에 갇혀 갇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악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울랑한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